동영상 쉽게 만들기 플레이스토어에서 키네마스터를 다운받는다 보통 영상을 만들 때는 16대 9, 새로 하면은 쇼츠 영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녹화한 카메라에 녹화한 영상을 가져옵니다 다음은 가져온 영상을 잘라낼 부분들을 잘라내고 키네마스터에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편집할 때는 색상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넣으면 되고요 키네마스터에서 여러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1년에 2만 5천원 정도 내고 하는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이 유리하겠죠 그 정도의 투자는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영상을 자르고 또 편집하고 넣을 부분들을 넣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통 쇼츠 영상은 참고로 하실 것은 세로 영상으로 1분 이내에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만든 것은 쇼츠 영상용 1분 이내에 영상으로 제가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쇼츠의 특징은 노출이 많이 되기도 하고 조회수가 많이 오르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수익에는 그렇게 많은 상관은 없지만 구독자 수를 늘리거나 조회수를 높이고 싶으신 분은 쇼츠 영상을 많이 올리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쇼츠 영상을 편집하고 제작을 하면 됩니다 영상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면 무료 음악을 키네마스터에서 주기 때문에 필요한 음악과 영상의 조화를 이루는 필요한 음악을 선정을 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과 어울릴만한 음악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것을 추가하면 됩니다 무료 음악은 회원이죠 회원이 무료 음악을 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1년에 2만 5천원 정도는 투자하는 것을 권합니다 음악을 다 넣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동영상 제목을 넣어야 되겠죠 동영상에 알맞는 제목을 여러분들이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목 넣을 때에도 기억할 것은 눈에 띄는 색깔을 좀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눈에 띄는 색상 또 눈에 띄는 제목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들이 동영상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제목이 눈에 띄려면 아무래도 노란 색깔이 많이 눈에 띄겠죠 그래서 저는 노란 색깔을 바꿔보고 바탕은 까만색으로 배경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쇼츠 영상은 눈에 띄는 제목과 색상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영상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뜰 거냐 아니면 나의 원하는 것을 넣을 거냐 여러분들이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동영상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만들기를 완성이 되면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유튜브 공유하시고 그 다음에 제목을 넣으시고요 제목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띄고 또 쇼킹 할 만한 제목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목 밑에 제목이 다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설명란이 있는데요 설명란에 쇼츠인 경우에는 SHORTS 쇼츠를 먼저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눈에 띌 만한 키워드를 넣어야 되겠죠 떡볶이라든지 매콤떡볶이 즉석떡볶이 그렇게 해서 키워드 노출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볼 때 그래서 저는 즉석떡볶이와 매콤떡볶이를 키워드로 넣었고요 쇼츠는 기본으로 하나 넣습니다 새로 영상인 경우에는 쇼츠라고 특별히 쓰지 않아도 이렇게 쇼츠 영상으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에 제가 먹방이나 요리 영상과 전체 동영상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업로드를 하면 바로 동영상에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 되는 것도 보여지죠 업로드를 하고 동영상에 노출이 되면 동영상이 완료됐다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